아, 아파.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뿌리가 되게 클수록 맛있는 건가? 음. 와. 음. 맛있지? 음.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는 거야. 악마의 열매 같아. 악마의 열매. 찌르니까 매력 있는걸? 그러니까 더 건들고 싶잖아. 여자도 그래야 돼. 알았지? 가시가 있어야 돼. 가시 같은 매력. 그렇지. 채연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저요? 저는 말 잘동하고 착한. 저는 근데 턱선이 가시 같은 남자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관리한다는 것 같아요. 오, 그치.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이지.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자기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는 아직 연애할 때 아니야, 알지? 그렇죠. 아니죠. 넌 나중에 해. 나중에 해야죠. 언니는 괜찮아. 못 만나서 그렇지. 홍기가 차서. 채연이는 평소식 때 뭐 해? 저요? 응. 정말 하는 거 없어요. 어? 쉰 적이 별로 없어서. 어, 그렇다. 정말 갑자기 쉴 때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어... 언니는. 네. 일을 언니도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어릴 때부터 가수를 하고 싶어서 이게 일이 많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 네. 그런데 진짜 힘들 때 그 옛날 생각을 해. 어... 뭔지 알지? 아, 내가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왜 언니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체력이 딸리잖아. 너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맞아요. 지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이곳! 저거, 오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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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생, 평생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딱 그 시기가 있는 거 같아. 나중에 되면 원 없이 누릴 수 있어. 맞아요. 지금 열심히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네. 1년 지나면 되게 뿌듯해요. 그래? 언니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어 엔조이 마이 라이프 뭔지 알지? 그 다음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